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지같은 펑크 지르다가 진짜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린 그런 것들, 그것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나는 진심이 아니고 그냥 헛김에 파혼한건데 진짜로 저를 버리고 가버렸어요.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되는거냐구요. 나를 사랑하면서 도대체 왜 나를 안붙잡냐고. 아이고 어질어질. 언제? 파혼위기에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올해 11월에 결혼의 예정인 예신이었어요. 남친은 30대 중반, 저는 30초반, 6년동안 연애했고 이미 상견례까지 다 마친 상태에요. 거기다 동거도 벌써 2년정도 했습니다. 결론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요. 헛김에 결혼하기 싫다 이렇게 말한 뒤 헤어지자 했고 그래서 남친은 지금 집을 나가버렸고 그래서 제가 뱉어낸 그 말들을 쭈어 담을 수도 없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양가 어른들이 다 알게 됐거든요. 내가 원한건 이런게 아니었는데 일이 너무 커졌어요. 그리고 그래요. 이거 분명 제 잘못이 맞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 섣불리 해선 안될 그런 말을 해버린거죠. 원인은 사실 별거 없어요. 되게 사소한 문제로 저를 서운하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렇게 매번 똑같은 문제로 부딪히게 되더라구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저 혼자 고민하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결혼도 할텐데 그럼 나는 평생 그리고 매번 이 일로 나 혼자만 서운해야 할 것이고 또 이 남자 고쳐지지도 않겠구나 싶어서 그냥 결혼하기 싫다 꺼져! 라고 했던거에요. 결국 이 일로 남자도 남자지만 남친쪽 부모님 또한 정말 큰 상처를 받으셨고 차라리 그래 결혼 전에 이렇게 돼서 오히려 더 다행이다! 이러면서 당신들이 더 거세게 결혼을 반대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서운함 그리고 분노 또 제 잘못된 선택으로 파혼위기에 처한건데요. 지금 현재 저는요 절대 파혼을 원치 않아요. 그거 다 그냥 한거였어요. 그런데 남자쪽은 완강하게 정리를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집이고 뭐고 다 빼져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게 뭘까요? 우선 남친쪽 부모님을 뵙고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추가 내용이 너무 부실한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추가할게요. 남친이 매번 그러니까 저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우선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좀 심하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서운함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또 결혼을 했어도 이 사람은 아내인 나보다 늘 다른 사람 말을 더 듣고 내 편도 잘 안 들어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바로잡고자 했던거야. 여하튼 지금 남자의 부모님이 너무 완강한 입장이고 또 남친도 자기 부모님께 제가 용서를 구할 수 있다면 용서를 해주신다면 본인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겠다고는 하거든요. 물론 감정이 너무 앞서서 실언을 한 것은 지금 이 순간도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또 반성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요. 이게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하지만 제가 남친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설득할 방법이 있다면 그걸 좀 알려주세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뭐? 제목 왜 이래? 이건 파원 위기가 아니라 이미 다 파살난 거 아니야? 2번 헤어지자 하면 남자가 빌빌 싸면서 저기요 미안해 내가 더 잘해줄게 이러면서 지를 붙잡을 줄 알고 확 질렀나 본데 근데 남자가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니까 진짜 꽁 됐다라는 소리를 참 길게도 썼구나? 3번 아니 지가 엎어놓고 뭔 파원 위기야? 장난하냐? 4번 글을 참 두리뭉실하게 써놨네요. 또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네가 먼저 헤어지자 했다면서 뭘 도와달라는 겁니까? 어쩌라고? 5번 일단 남자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자체도 어렵겠지만 어찌어찌 용서를 받고 다시 연을 이어간다 해도 그래요. 두 사람 사이 딱히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는 글쓴이가 철저한 을의 입장이 될 텐데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지 성질머리 못 이겨가지고 파원을 남발하는 너 따위가 말이야 되겠냐고 6번 아니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왜 이래? 남자랑 남자 부모가 무릎을 꿇고 빌겠지 하는 마음에 막 던졌는데 네 겟대로 안 된 거여? 그래서 이러나? 뭐? 남자 부모님한테까지 상처를 줬다고 야 끝났다 그냥 포기해라 8번 설령 진짜로 남자 잘못이 있다 쳐도 그래요 파원을 생각이 없다면서 협박식으로 파원을 들먹이는 사람이랑 어떻게 삽니까? 결혼해봤자 맨날 이혼해 이혼해 이딴 소리는 듣게 될 텐데 안 그래요? 여하튼 그 아가리 함부로 놀린 대가는 받아야겠죠? 이미 틀린 결혼이니까 좀 질척거리지 말고 꺼지라고 아니 뭐 이런 개뜬금 없고 등신 같은 게 다 있어 뭐야 이거? 진짜 꼬시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지 학김에 헤어지자 했다가 진짜로 헤어지게 됐어요 너무나 다정한 남자 평소 다른 사람들 남녀노소 모두에게 매뇌가 좋았던 남자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게 너무 심해가지고 나는 참기 힘들더라고 그래서 싸우다가 학김에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며칠 지나고 나니까 제 자신을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정말 헌신적으로 나한테 잘해주던 사람이 이제 없으니까 정말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 사실 남친이 평소에도 되게 진정한 편이긴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도 함부로 헤어지자 이런 말은 하지 마라 그건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말을 저한테 예전에 한 번 한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헤어지자고 지르기 하루 전에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솔직히 제 감정기복과 충동적인 행동으로 그것도 그냥 카톡으로 오빠 우리 헤어져 진짜 끝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오만 못된 소리를 다 보냈는데 그런데 이상한 반응이 와요 남친이 딱 한마디만 하더라고 너 진심이냐 이렇게 물었고 저는 또 학김에 그래 진심이다 어쩔래 헤어져 이렇게 보냈더니 바로 그래 알았다 이러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죠 그런데 지른 건 아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몸무게가 10kg가 넘게 빠졌고요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못 먹고 무슨 노이루제라도 걸린 환자처럼 하루 종일 폰에만 집중하고 집착하고 진짜 아니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은 안 하더라고요 보통 이러면 남친들이 자니 이러잖아요 그런데 안 해요 그래서 결국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딱 한 번 제가 카톡을 보냈는데요 뭐 내용은 길지만 사과하고 용서해달라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래 잘 알겠다 사과는 받겠다 근데 딱 여기까지고 앞으로 절대 연락하지 마라 차단한다 이러고 끝이에요 결혼까지 약속을 했던 사람인데 어쩜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정말 좋은 사람이고 물론 모두에게 친절한 그건 좀 싫었지만 그래도 여친이 나한테 제일 따뜻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단 한 번에 헤어지자는 소리에 칼같이 사람을 잘라버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의 그 3년이란 소중한 추억이 통째로 날아가 버렸어요 아니 나 억울해요 이런 경우 보통 아니 지금 그게 뭔 소리야 야 우리 일단 만나자 만나가지고 이야기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알았다 끝 물론 그렇게 쳐도 제 잘못이 99%니까 뭐 할 말은 없죠 또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얘기 듣고 연락도 안 하고 있어요 정말 집 앞에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되돌리고 싶은데 이런 정도로의 냉정함이면 이미 다 끝난 거겠죠 그죠 또 있어요 댓글 1번 맞아요 니들은 이미 헤어진 거죠 다만 쓴이가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죠 대체 쓴이 그래요 써놓고 보니까 저 정말 한심하고 멍청한 인간이었네요 이 글을 마지막으로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그냥 다 잊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좋은 사람 어차피 뭐 제가 제 벌로 차버린 건데 이제 와가지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건 지나친 욕심 같아요 2번님 혹시 뭐 경계성 인격 자괴 같은 거 가지고 있습니까 왜 그랬어요 치료받으시고 남자는 그냥 놔주세요 너 이러면 남자들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극혐하지 세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니들은 이런 실수 절대로 하지마 현재 내 나이 31살 지금까지 총 6번의 연애를 했는데요 그리고 헤어짐도 마찬가지 그만큼 경험을 했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죽겠다 싶은 사람은 이 남자가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정말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해줬거든요 전 남친들이야 나한테 못해줬으니까 미련 따위 하나 없었지만 유일하게 이 남자만 달랐고 또 그게 진심이라는 걸 아니까 그랬는데 정말 별거 아닌 사소한 걸로 싸움을 하다가 평소랑 달리 나한테 안져주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욱하는 마음에 이거 절대 본심 아니에요 그냥 홧김에 헤어져 라고 했는데 정말로 끝나버렸어요 하 미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도 금방 정신 차리고 붙잡았지만 이제는 나를 포기하겠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린 안 맞는 거래요 그동안 엄청 괴롭혔나 봅니다 비혼이었던 내가 결혼까지 생각하게 만든 그런 사람인데 지금 당장 강물에 뛰어들어가 뒤져버리고 싶어요 지금 일도 집중이 안 돼서 하루에든 몇 번이나 실수를 하고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잘 못 자요 그리고 이젠 톡을 보내도 읽긴 읽는데 답이 없어요 특히 어제는 제가 진짜 한숨도 못 자고 계속 밤새도록 토했거든요 그래서 오빠 나 지금 죽겠다 밤새 토했다 이렇게 보냈는데도 답이 없어요 보긴 보는데 여기서 더 보내면 이젠 아예 차단할까 무서워서 더 보내지도 못해요 전화야 뭐 받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그냥 나도 이제 마음 정리하고 남친이 나한테 준 선물들 전부 다 택배로 보내려고 합니다 정말 슬퍼요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바보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댓글 1번 남자 입장에서는 정말 잘 끝낸 거죠 저런 것들 내 200% 단언하는데 지 자존감 높이고 그와 동시에 남자 마음 확연히 하고 싶어가지고 절할질들 하는 겁니다 미친 것들이죠 댓글 좀 더 정확히는 갑과 을 상하관계를 확인하려는 작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이 말려 들어가는 순간 그 순간부터 노예이자 감정 쓰레기통으로 강등당하는 겁니다 2번 어이구 거지같은게 개꼬시네 그나저나 이 폭탄 누가 마지막으로 떠맡을까 끌 끌 끌 끌 끌 3번 헤어지자라는 말을 밀당의 도구로 쓴다는게 이미 미친거죠 저러면 남자가 시퍼렇게 질려가지고 저기야 잘못했어 이렇게 빌면서 납작 엎드려 절이라도 해줄거라고 착각들을 하지 근데 이게 이렇게 했을때 통하는 호구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야 드릴까요? 맞아요 저런거 절대 붙잡으면 안되죠 까딱 했다간 인생 진짜 망하거든 만약 붙잡는다 그럼 뭐 그 순간부터 머리에 올라타고 계속 끼어오르면 뭐만 했다 하면 헤어지자 이 난리 치는거야 4번 야 선물까지 돌려주면서 어떻게든 한번 이어가려고 바락을 하는구만 어림없다 끌 끌 끌 끌 이열 완전 날카롭네 혹시 한번 당해본거 아뇨? 2번 구질구질 동정심 유보라는거 유발하는거 극혐이여 꺼져 5번 연애 6번은 개뿔 보통 이런거 연애를 거의 안해보고 혹은 못해보고 거기다 자존감도 오지게 낮은 것들이 하는 짓거리에요 자존감 높아봐라 저런거 못하지 할 이유가 없거든 아니 그 예수님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한테도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뭐 자꾸 사람 마음 시험하고 물론 너무 궁금해가지고 시험할 수 있습니다 단 그 부작용으로 역으로 처발릴 것도 각오를 해야 되죠 얘들 실수가 망각한게 그거에요 그런 후폭풍은 생각도 안하고 뒤집어질 수 있다는건 생각도 안하고 시험을 하려고 했던거 벌을 달게 받아야지 한마디로 꺼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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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